불러줘요. 오케이 불러줘요. 안녕하세요. 로맨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가수 노지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무대 의상은 눈이 부실 거예요. 다른 의미로 옷이 엄청 블링블링합니다. 핑크, 핑크 역시나 이번에도 핑크가 저희 팬클럽 세계다 보니 핑크, 화이트, 아니 화이트가 아니죠. 화이트 맞죠? 정신이 없네요. 핑크에 화이트에 블링블링한 옷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비가 오면 특히 좋은 노래가 있죠. 불러줘요라고. 너무 빠르다. 있어요. 이찬원씨의 풍둥 노래를 듣습니다. 대기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 안무팀이랑 같이 옆에서 밥 먹고 시간이 조금 남길래 당구를 치고 왔습니다. 그냥 노지윤 이 한 단어로 이 한 마디로 뭔가의 모든 것에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네요. 우리 지온올릭 팬분들 여전히 불러줘요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지온올릭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온올릭 사랑합니다. 지온올릭 사랑합니다. 지온올릭 사랑합니다.